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선대들이 참 열심히 일을 했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왜 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좀 좋은 집안에 나가지고 부모가 좀 넉넉하게 되면 유산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좀 사는 것이 수월하죠. 그런데 부모가 아주 빠듯하게 교육시키는 정도가 됐으면 모든 그런 것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랍이라든지 또 미국처럼 좀 좋은 나라에서 나면 세상살이가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계절이 있고 겨울이 춥고 그다음 겨울을 또 나기 위해서 항상 기름을 수입해야 되고 그런 나라에 난 것은 숙명이자 운명이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에서 아주 유복하게 넉넉한 집안에 태어나는 것도 운명이고 서울 외곽에서 아주 여러분들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도 숙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더 건면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젊은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몇 배 정도 일을 한 것 같아요. 일을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지만 뭐 뻔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집안에 나가지고 평범한 머리를 타고 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풋을 더 늘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이제 완전히 일을 하는 것이 몸에 베이게 된 것이고 일을 또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하는 데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열심히 하는 것 자체에서 미학을 찾은 미학 아름다움을 찾아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오늘 제 이야기가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보도들이 반도체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대만이 이제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참 좋죠. 용수 걱정 안 해도 되고 전력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일본 사람들이 근로자로서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노사분규 걱정 안 해도 되고 대만 사람들이 아마 한국을 오게 되면 당장 민주노총을 떠올릴 겁니다. 절대 한국에 투자 안 하죠. 그 다음 뭐 세금 비 살 거고 그래 누가 이런 투자하겠습니까? 일본을 대거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처럼 정밀 사업을 그리고 좀 고된 사업이죠.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적지인 거죠 일본이. 일본이 한때 이제 반도체의 그런 종주국 역할을 하다가 조금 지금은 소강 상태지만 그런 역사도 있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공기가 2년 5년 걸릴 공기를 2년 6개월 만에 마쳤다는 그런 외신이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 또 엊그제는 인텔이 소위 신공정 도입에서 대만이나 한국 기업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겠다 그런 것을 이제 인텔의 CEO가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4시간 365일 공사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공기 단축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성장의 큰 요체는 공기 단축이었거든요. 공기를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핵심 경쟁력 가운데 하나 그랬던 거죠. 그게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불가능한 시대가. 저는 여러분들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 덜 하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아니면 생산성이 높든지 생산성도 적당하고 거기다가 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가난해지는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그걸 떠올린 겁니다. 사슬이 참 잘 썼네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지은 반도체 공장이 2월 24일 중공을 하는데 당초 5년 걸릴 그런 기간이 2년 만에 완공했고 투자 계획 발표 시점부터 2년 4개월밖에 안 걸렸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인텔이 2021년 3월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3년도 안 돼서 양산 체제를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다. 한국은 상상도 못할 만큼 놀라운 속도전이다. 일본 정부는 tsmc의 투자액 40%인 4조 2천억을 보조금으로 지불했고 2027년까지 또 tsmc 대만 반도체 기업이 일본의 제2공장을 건설하겠다. 그리고 3공장 건설 얘기까지 나온다.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 전 회장은 용수와 전력이 풍부하고 일하는 문화도 좋아 일본은 반도체 생산에 이상적인 장소이다. 아주 좋은 나라인 거죠. 근로자들이 건명하고 그다음에 반도체처럼 정밀 여름 공정에서 투입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적은 나라인 것. 노조 없고 노조활동 거의 뭐죠 사람들이 좀 근로자로서는 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고 절박했던 시절에는 공기단축이 한국인의 최고의 이런 경쟁력이었는데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불가능하게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이렇게 보면 스스로 가난해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나라에서 열심히 안 하면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냥 시간 딱 맞추는 대로 일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본래의 섭성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칼럼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난 2년 동안 크고 작은 대만 반도체 사 최소 9곳이 일본의 공장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확장했고 더 많은 대만 기업이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또 대만은 또 일본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좋죠.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밤새우 일하며 경쟁자의 속도로 압도하는 과거의 한국의 주특기였는데 구마모토 공장 같은 24시간 365일 공사는 이제 한국에서 불가능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는 데다가 자칫 사망사고로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진이 감옥에 가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는 상응하는 비용을 여러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변함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집안에 나서 평범한 머리를 갖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더 많이 일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족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진장 일을 합니다. 왜? 무진장 일을 하죠. 왜? 그게 여러분들 잘 사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정신이 너무나 여러분들 퇴락해버린 것 같아요. 그거 정말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기 처지나 자기 상황이나 자기 분수를 모르게 되면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렇게 될 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겁니다.